아무튼 무지하게 반가워요. 문이 묻었어? 아유 괜찮아. 일찍 때리지 마세요. 우리 김과장 하는 거 봐서. 아이고 자꾸 열렸네. 오냐 인사 잘한다. 화이팅. 이루 가면 어떡해. 제대로 버리고 가야지. 뭐 하는 거야? 이게 과학이 아들 같은 게 어디 어른한테 반말이야 반말이야 응? 아니 이 아줌마가 정말 나 누군지 알아요? 몰라요. 나는 몰라요. 아무것도 몰라요. 그러니까 이거 빨리 줘서 저기다 넣어. 나 이 회사 재무이사입니다. 어머. 어머 아우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몰라뵙고 너 이런 분위기 원했니? 이게 어디 구태연하게 쌍팔년또 수작을 버리고 있어. 우리 회사 재무이사는 너처럼 시퍼런 애들이 없어요. 어? 미흥병원에 네가 재무이사면 나는 여기 창업주다. 야 이 아줌마가 정말. 빨리 주워. 아줌마가 주워요. 그러니까. 내가 이러고 이러고. 주우면 되는데. 아이고 어리야. 아이고 어리가 아파서 못 죽겠네. 네가 주워. 아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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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